자 그럼 저희 한 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라 인사할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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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매니저우스키입니다 오늘 신뢰 공연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부가 시작되었는데요 2부는 어떻게 핫하게 핫앤콜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는 다른 곡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시구요 시작하자면 한번 가볼까요? 자 여러분 여름하면 떠오르는 잇지의 노래죠? 스포해도 돼요? 아이씨? 1,6,3,3,4 아이씨 아이씨 나왔어요